또한 음악 아우... 날씨도 꼬리꼬리한데 또 기분도 꼬리꼬리하고 보리 데리고 산책이나 갈까? 아니 밖에가 그렇게 시원하다는데? 아 보리들이 산책이나 갈까 고민이 되네 아 이거 산책을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보리한테 물어볼수도 없고 산책 나가자 적게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인형인가? 산책 나갈래? 응 보리야 밖에 나갈거야 산책 갈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오빠가 마법을 그려야지 옷도 준비했고 이제 보리만 준비하면 되는데 빗질하고 나가야되는데 왜 안오는거야 언제 오세요? 빗질해야지 빨리 친구들 보러가고 밖에 냄새도 맡고 낙엽도 밟고 눈오면 눈도 맡고 다른 강아지랑 눈도 맡고 그래야지 빨리 와봐 밖에 안 나갈거야 밖에 나가야지 빨리 와봐 아이고 이뻐졌네 우리 보리 산책 나갈거야 밖에 나갈거야 이제 알겠어 나가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이쁘다 우리 보리 너무 귀엽고 이쁘다 누가 비켜줬대 누가 입혀줬대 장난 아니다 옷 입을때 동안 기다리라니까 요렇게 기다리고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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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귀여워 왜? 그니까 우리 보리 동양이 이래요 우리 보리 우리 보리 식당, 식당에 간식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해 주무양트에서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식당이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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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을 버리는데 식당이 잘가면서 식당을 지어주고 식당, 식당, 식당 극도 영양소에 iquilin, 식당, 식당을 새로 click 감사합니다.